국내 1위 여행사인 하나투어와 여행 여가 플랫폼인 여기어때의 매각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엔데믹에 따른 여행 수요 회복세와 안정적인 실적이 그 배경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다양한 매각 시나리오에 따라서 여행업계의 지각변동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하나투어와 여기어때가 매각을 추진 중입니다. IMN 프라이빗 액커티는 하나투어 지분 16.68%에 박상원 회장 등 특수관계인 지분까지 약 27.78%를 경영권 포함 통매각을 추진합니다. 예상 매각가는 3천억 원 이상으로 평가됩니다. 여기어때 지분율 81%를 보유 중인 CBC 캐피탈은 여기어때를 인수한 후 5년 만에 매물로 내놨습니다. 목표 매각가는 1조 3천억 원에서 1조 9천억 원 사이로 2019년 당시 기업가치의 5배 수준. 매각 배경으로는 여행 회복세가 꼽힙니다. 엔데믹으로 해외여행 수요가 폭발하면서 여행기업들이 호실적을 기록하자 매각 적기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나투어는 지난해 흑자 전환에 성공한 데 이어 올해 영업이익도 119%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여기어때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3% 성장한 46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업계에서는 국내외 온라인 여행사가 하나투어 지분을 인수할 경우 하나투어가 패키지와 자유여행, 숙박 등을 아우르는 여행 공룡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여행사 입장에서는 오프라인 여행사가 높은 인건비 등으로 수익성이 높지 않아 인수 메리트가 떨어진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여기어때 매각에는 미국계의 사모펀드를 비롯해 온라인 여행사 익스피디아와 숙박 예약 사이트 부킹닷컴이 참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상황. 이딴 매각 시나리오의 여행업계에도 큰 판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이유진입니다.